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5%로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증시가 놀라지 않아요. 오히려 오르고 있어요. 이거 보시면요. 목요일에 미국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어요. 무려 5%는 상승을 했죠. 전달 대비 예상치 0.4였는데 발표치가 0.6으로 더 나왔습니다. YOY는 전년 동기 대비는 5%나 나왔죠. 헤드라인 숫자가 5를 넘길 거라고 예상은 잘 못했죠. 그리고 이 숫자는요. 2008년 이후 최고치이고 이거는 무려 13년 만의 최고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반응이 먼저 올 수 있는 거죠. 뭐야? 인플레가 오고 있고 그러면 연준이 긴축을 향해 더 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금리는 급등하고 주가는 급락을 하겠구나. 근데 증시 반응은 정반대였어요. 자산시장은. 뭐냐면 주가는 급등했고 금리는 급락을 했습니다. 이유가 크게 봐서 전 세 가지 같아요. 이거 사실은 이제 금요일날에 이델리TV 나가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뭐 약간 이제 반복이지만 좀 더 딥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유 첫 번째는 이미 이 정도 서프라이즈는 시장이 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 전달로 가보겠습니다. 한 달 전으로 가보면 이때 소비자 물가가 큰 쇼크가 나왔죠. 그러니까는 전달에 대비해서 0.2% 오를 거라고 예상했는데 0.8이나 나온 거죠. 거의 뭐 아무도 예상 못한 숫자입니다. 2008년 이래 최대고 근원 소비자 물가는 1982년 이래 최대 상승폭이 기록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게 있는 거죠. 내가 0.1이 예상하다 0.8이 나오니까 한 대 맞았어. 0.4를 예상하다 0.62이 나왔네? 뭐야 별로 놀랄 것도 아니네. 할만하네. 라는 거죠. 사실 이게 발표 전에요. 0.4에서 0.8% 정도 사이이며 그러니까 요번 달 예상치로 지금 나와 있는 0.4 그 다음에 지난달에 실제 숫자였던 0.8 요 사이 어디쯤이면은 괜찮다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제 국제선물 쇼트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보시면 최근에 엄청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거다라는 쪽으로의 베팅이 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2018년도 이후 최대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쇼트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들은 해지일 수도 있죠. 해지 포지션일 수도 있죠. 이것들이 뭐야 0.1이 예상하다 0.8이 나와도 금리가 더 못 올라? 뭐야 인플레이션 숫자가 절대 수치가 5가 나와도 안 올라? 금리가? 야 그러면 이거 그냥 쇼커버 해. 해서 빠르게 커버라니 금리가 빠르게 내려왔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 이유는요. 역시나 특이 요인이 요번 달에도 눈에 띈다는 겁니다. 지난달에 이어 역시나 또 중고차 가격입니다. 지난달에 0.8%가 오를 때에 그 상승폭의 3분의 1을 중고차 하나가 차지했어요. 이번에 0.6이 오를 때에도요. 그 3분의 1을 중고차 하나가 차지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중고차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거든요. 자 요게 이제 cpi 기여도별로 봤었을 때인데요. 중고차 가격이 나오죠. 여기 중고차 가격. 중고차 가격이 전체 지수 구성요소가 100일 거잖아요. 100 중에서 2.9998. 3% 정도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3% 정도 차지하는 요소가 실제 변동되는 거에 3분의 1을 차지를 했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게 아주 크게 차지를 해버린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 연속으로 지금 급등이 나타났다는 건데 우리가 중고차 가격보다 제일 많이 보는 게 사실 맨하임 중고차 지수를 많이 봅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은 이게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140이거든요. 코로나 터지고 120이 돼요. 그 다음에 194를 갔다가 이번에는 203까지 올라가 있어요. 지금. 1년 전 대비해서 50% 이상 올라간 거죠. 120이 203이 됐으니까. 이 정도면 진짜 여러분 이거요. 그랜저 사러 갔다 아반떼 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중고차 시장이 지금은요. 그러면 사실 이게 이제 86번가에서는 여러 번 얘기를 드린 거지만은 중고차 가격이 왜 올랐나 하면 코로나로 인한 대중교통보다 자가선호 차량 현상 그 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신차 재고는 부족하고 신차 가격은 올라가고 그러니 중고차 가격도 더더욱 올라가고 했던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조금 영상을 여러 차례 만들긴 했는데 이것도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실 근데 그 차량용 반도체라는 거는 일종의 이거는 이제 병목 현상이뿐이다. 이게 잠재적인 인플레 위험 요소가 될 수는 없는 거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제 쭉쭉 보면은 대통령까지도 지금은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반도체 업체들이 연일 정부에 불려 들어가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해결책 내놔라 하니까는 막 TSMC에서도 60%인가 늘린다 그랬죠. 그죠. TSMC에서 지난해 대비 60% 더 늘린다 그랬고 그래 버리니까 GN 같은 데도 생산 재개가 되고 최근에 폭스바겐도 이제 생산 가동률 높인다 얘기 나왔고 현대차 쪽도 생산 재개가 되고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병목 현상일 뿐이니까 해소가 결국은 될 요소들이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상승폭 자체는 좀 내려오고 있다. 뭐 그런 것도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요인들 중에서는 신차나 항공권도 조금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차도 전어에 대비 1.6% 그 다음에 항공권 가격도 여기 그 전달에 10.2에 이어서 7%로 높아요. 높은 거는 맞아요. 네. 근데 신차도 결국에는 차량용 반도체하고 영향이 있는 거라고 전 생각이 들고요. 항공권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CPI 리뷰를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항공권 가격이 많이 오른 거는 맞죠. 많이 오른 거는 맞고 그리고 비교를 해보시면 팬데믹 이전과 대비해 여전히 낮아요. 지금 이쯤 와 있겠죠. 아직 더 갈룸들이 있어요. 한 20%는 더 가겠죠. 만약에 팬데믹 이전을 회복한다며. 근데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0.6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10% 올리면 0.06 정도 올리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20, 30% 오르면 0.1에서 0.2 정도의 물가 상승을 추가로 이끌 수 있는 게 항공권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작아서 사실은 이제 오른폭은 더 클 수도 있겠지만 너무 작아서 크게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도 세분위혁 좀 더 들여다보면 좀 재밌는 게 나옵니다. 뭐냐면 역시나 중고차에게 높았다는 거 근데 좀 내려오고 있다는 거 더불어서 이제 차량 렌트 이런 거 이제 사람들이 풀려나가니까 엄청나게 11.7, 16.2, 12.1% 막 올라갑니다. 항공권 가격 10.27 여전히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는 높았다 내려오는 애들이 있어요. 호텔, 숙박료가 4.4 높죠. 8.8 와 높아졌죠. 벌써부터 이게 좀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저희가 코로나로 막아놨다가 풀어놨을 때 소위 컨택트주들이 사야 된다 사야 된다 얘기를 많이 해요. 그중에서 좋은 것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가격도 잘 받을 수 있고 블라블라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 좀 캐파가 많이 남아도는데 이거나 뭐 아니면 경쟁이 좀 치열하다거나 뭐 그런 뭐 그 전부터 이미 그게 성장산업이 아니었거나 하는 것들은 생각보다는 빠르게 생각보다는 빠르게 그런데 이제 뭐랄까요 가격 인상이 막히는 시점이 도달한다는 거죠. 물론 한 달치밖에 아니어서 그 다음 것도 봐야 되긴 하겠지만 호텔 숙박비는 더 이상 지금은 일단은 안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스포츠 관람도 좀 많이 내려와 하락국이 큽니다. 자 그러면은 뭐야 86번간에 인플레 요인 좀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진짜? 라고 하는데 아니요. 제가 볼 때 제일 걱정될 건 이 주거비예요. 이 부분은 사실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그리고 은근하게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쉘터인데 여기 보시면은 차지하는 비중이 33이에요. 단일론 제일 크죠. 제일 큰데 0.3, 0.3, 0.4, 0.3 하고 있어요. 이거는 계속해서 전달 대비 0.1이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기비 1.2% 오르는 요인이라는 겁니다. 지금 쉘터 하나로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탄력을 받아 올라가버리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연준이 말하는 2%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많이 올라가는 건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는 연준위원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죠. 4월 회의록에서 여러 명의 위원들이 주택시장에 높아진 밸류에이션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 올랐으면 좋겠다는 거죠. 빠르게는 너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준 입장에서는 자꾸 인플레 일시적이다 하잖아요. 다른 모든 거는 일시적으로 보일 것 같아요. 연준 입장에서 근데 렌트비는 이게 진짜 투 더 문 해버리면 골치 아플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눌러놓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르는 건 오케이 근데 질서정연하게 너무 빠르게 오르지 마라 라는 거죠. 그 다음 세번째 이유는요. 기저 효과가 가장 많이 반영되는 구간은 저희가 이제 다 좀 지나간 거 아닌가 라는 거죠. 왜냐하면 2020년도에 소비자 물가 흐름을 보시면 3월달에 전달 대비 마이너스 0.3 4월에 전달 대비 마이너스 0.7 5월달에 전달 대비 마이너스 0.1 3개월 연속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전달 대비 6월부터 이제 플러스로 회복을 했죠. 그러니까는 누가 봐도 뭐야 5월 수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제일 기저 효과가 크겠네 라고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는 6월까지도 그런 게 이어질 수도 있겠다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는 이제 물가가 대충한 5월 6월달에 전년 동기비로 따졌을 때는 가장 모멘텀이 크겠네 라고 이미 예상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숫자가 그냥 나온 것뿐이 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지 않은 진성인플레이션이 와야 사람들이 아 정말 이게 정말 오는 거구나 라고 느끼지 않을까 라는 거고 여기까지는 그냥 덮고 넘어가줄만 하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벌써부터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냐면은 일부 시장 참여자들은요 올해는 그러면 기저효과 때문에 높게 나왔다며 그럼 뭐야 내년 상반기는 반대로 일종의 기고효과 일종의 기저가 높아져 있는 기저효과가 반대가 된 거죠. 높은 기저효과가 있는 거죠. 높은 베이스 이펙트가 있는 거죠. 그럼 내년 상반기는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낮겠네. 우와 제로금리가 되게 오랫동안 유지될 수도 있겠다. 혹은 미국 신년무의 금리가 다시 엄청 내려올 수도 있겠다. 예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제 어렵습니다. 그렇죠? 인플레 지금 하반기 어쩌냐 얘기하는데 벌써 누구는 내년 상반기는 그러면 디플레야? 막 이런 얘기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경제가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라는 놀랄만한 숫자가 나온 건 맞아요. 근데 또한 이게 지난달에 엄청 틀렸던 것 대비해서는 별로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놀랍지 않은 숫자가 나왔다라고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역시나 그 다음 때로에서 맨하임 지표를 한번 유심히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제가 월요일날에 저희 86번가 커뮤니티에 올렸었죠. 여러분 맨하임 지수는 매달 초 5영업일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는 매달 8영업일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빨리 나오죠. 그 맨하임 지수가 근데 지금 가장 특이 요인 중에 큰 게 지금 자동차니까 그러면 이 맨하임을 보면 미리 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못보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요거를 다시 한 가져와 봤습니다. 요게 이제 맨하임 지수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CPI에서 중고차 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해둔 건데 맨하임 인덱스가 보면 쫙 갔다가 지금 이제 좀 전년 동기비로는 떨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고 그럼 중고차 CPI도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느냐 라는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달에 이때 보시면 0.4에서 0.8 사이 좀 나오지 않겠어요 했는데 진짜 그 사이에 나온 건데 어쨌든지 간에 이제 다음 달 초에 5영업일제에 맨하임 인덱스가 먼저 나오겠죠. 만약 거기서 만약에요 유의미하게 중고차 지수가 상승이 많이 둔화가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진짜 인플로우려가 많이 가시게 됐다라고 좀 확정적으로 얘기하신 분들이 늘 것 같아요. 특히나 이게 장점이 먼저 나오잖아요. CPI보다 그럼 먼저 플레이할 수 있는 거죠. 솔직히 그런 얘기도 들어요. 이때 보시면은 지난주 제가 자산시장에서는 무슨일이 할 때 증시 보시면은 사실은 금리가 푹푹 빠져요. 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지수가 지표가 발표되기도 전에 제가 볼 때는 뭐 감히 맨하임 지수 자체에 발표된 게 영향을 조금은 준 것은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음 달 초에 또 나올 맨하임 같이 한번 보시자는 거고 나오면 또 86번가에서 저렇게 커뮤니티로 바로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기까지가 소비자 물가에 대한 리뷰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